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의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국회 김원희 의원은 올해 전국에 배치된 심뇌혈관 전공의가 수도권에 60% 배치됐고 전남과 전북 등에는 1명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은 지역에서 심뇌혈관 분야 의사 구인난이 심해져 지난해 목포중앙병원에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며 전남권에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